2013 꼴통경제 가렴주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가혹한 징세를 뜻하는 말인데요. 공자가 가혹한 징세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렇게 말한대서 나온 고사성어죠. 최근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각종 편법을 동원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 국장님 최근에 정지선 단속이 늘어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당국에서 1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침범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지선과 횡단보도 침범에 범칙극 6만원씩 꼬리물기에 4만원 교차론에 끼어들기에 3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운전을 안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긴 한데 운전을 하시는 한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영향이 크죠. 교통질서는 지켜야겠죠. 그리고 꼬리물기 단속이나 교차론에 끼어들기 같은 부분은 규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정지선 단속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녹색불에 가령 횡단보도에 있다가 이게 빨간불로 변하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을 내야 된다. 이것도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연성이 필요한데 이걸 무시하고 벌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기업들의 불공정행이나 각종 불탈법에는 굉장히 유연성을 보여주는데 정지선 단속 같은 데서 유연성을 없애고 단속을 하니까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정부 부처별 과태료 징수 결정액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과태료는 2010년에 5,378억 원에서 2011년에 9,400억 원으로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고 2012년에는 1조 8,788억 원으로 또 두 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경찰청의 과태료 징수액은 2010년에 4,456억 원, 2011년에 7,477억 원, 2012년에 1조 6,412억 원으로 폭증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경찰이 단속한 교통과태료라는 거죠. 그래서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의 경우에는 작년에 2만 3천 건이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만 10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작년에 거의 5배 수준 가까이 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흡연 단속도 올해 11월까지가 약 984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한 582억 원이었는데 이거 대비 한 69%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미 이제 간태료 징수가 강화되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추세가 계속 강화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잘 안 지키는 그런 게 늘어나서 불법이 늘어나서 그렇기 보다는 정부의 과태료 징수 목표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국세청의 내년 과태료 목표치가 올해보다 360% 늘어난 1,500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목표치료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과태료 외에도 최근에 결정된 KBS 수수료 인상도 일종의 징세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KBS 이사회에서 수수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1,500억 원 인상을 했는데요. 요즘 안테나 설치해서 지상파 방송 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케이블 방송이나 IPTV를 보죠. 요금을 내고요. KBS에만 돈을 더 낼 이유가 없는 거죠. 현재 KBS의 직접 수신율이 한 8%에 불과하다 이런 자료들이 있던데요. 그런데 이게 정기세와 통합이 돼서 사실상 강제로 징수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불만이 높은데 이걸 늘리고 있는 거죠. 거의 사실상 세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수신료를 거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큰 틀에선 동의할 수 있지만 지금 KBS가 공영방송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권 홍보방송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강제 징수를 폐지해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이 수수료를 인상해버리니까 좀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1인 가구 포함해서 1,800만 가구 정도 되고 여기에 일괄적으로 월 1,500원씩 더 거드니까 매달 270억 원, 연 3,240억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KBS 발표에 따르면 1년 수신료 수입이 5,851억 원에서 9,760억 원으로 한 4,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과태료 문제나 KBS 수신료와 더불어서요. 최근에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던 게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징세가 이뤄진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절반으로 축소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고물상에서 부가세를 신고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분야에서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죠. 그런 부분에서 고물상에 대한 게 반으로 줄면서 그러면 결국 고물상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한테 지불하는 돈을 줄이게 된 거죠. 같은 방식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자영업자들한테 주는 이거 역시 매출액의 30% 내에서 108분의 8만큼 공제하는 걸로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이전에는 전량에 대해서 농수산물 구입한 전량에 대해서 108분의 8이었는데 이제 매출액의 30%로 줄어든 거죠. 이거에 대해서 외식업중앙회가 평균 연소득이 1500만 원대에 불과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죠. 또 며칠 전에는 국회에서 취득세를 연구인화하는 법안이 확정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족분을 부가세 중에 지방소비세 인상률을 올려서 이렇게 보존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부가가치세 중에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5%에서 11%로 올려서 보존을 해준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징수되는 부가세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올리는 겁니다. 추가로 돈을 더 징수하는 게 아니고요. 부가세를. 그런 거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세금을 올린 건 아닌데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취득세를 인하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주택구입자들한테 감세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에 보존해준 만큼 국세는 부족해지겠죠. 부가세 부분에서. 이거는 그러면 또 어디서 벌충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또 이제 이게 부족하다고 이제 부가세 인상을 추진할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정부나 공기업 부채가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서민들의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복지 지출도 많이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재정을 확보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법인세나 직세 같은 재벌과 집주인들의 세금은 줄여주고 이걸 국민 다수의 십실반으로 메우려는 이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살기가 팍팍한 상황에서 이런 가렴주구적 형태들이 계속되면 이제 민생이 계속 악화될 거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꿀통경제 마흔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